안녕하세요. 고은별 신당입니다. 곧 있으면 칠할 칠석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가 장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채널 이름이 상어잖아요. 그럼요. 상어 잘 지었다. 어, 덕분에. 다 그러죠? 덕분에.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근데 잘 지은 것 같아. 진짜 왜 가수도 노래 제목 따라간다잖아. 아, 그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있었잖아. 가수 뭐 안 돼있는데 진짜 안 됐다고. 알지? 그것처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게 이름을 대박집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근데 대박집이 쫓박나게 나고. 그것처럼. 어, 중요하기는 해요. 엄청 중요해. 그리고 한글 이름이냐? 영어냐? 아, 상어가? 어, 맞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눈에 확 띄게. 한글 이름을 하냐? 아니면 조금 뭐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끔 하려고 영어 이름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손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뭔지 몰라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아, 맞잖아요. 영어라고 막 하려하게 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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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는데 저 뭔 뜻인지 모르고 못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검사도 생기고 어려우니까. 좀 뭐지? 만약에 수집이어도 영어림이 너무 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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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으면 안 들어오고 싶어. 네. 아, 1층이면 또 몰라.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2층이면 안이 안 보이잖아. 올라와도 내릴 수 없잖아. 그것처럼 이 간판이 주는 게 되게 크죠? 그니까는 어떻게 간판을 편찬란하게. 요즘은 이제 많이 못하게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 그런 게 이런 게 미관상 안 좋다고 정리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왜 이렇게 번화가 1층만 쫙 이렇게 수집이 쩌르르기 때 받히면 되는 걔도 간판 싸움이잖아. 그런 데는 아직까지. 간판에 따라서 들어가고 싶고 안 들어가고 싶고가 있지. 나 옛날에 미용실 할 때 미용실 이름이 대박이 났지. 애들이, 애기들이 엄마 아빠 전 미용실 가자고. 새로 생겼는데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예쁘잖아. 아. 어, 내가 이름을 간판 이름 얘기할 수 없지만 OX거든요. OX 갈래. OX 미용실이 거의 없었어. 근데 물이 생겨나서 OX 많이 생겼어. 상호가 선생님하고 잘 맞은 거예요? 아니면 터랑 잘 맞은 거예요? 터랑은 개똥이었어. 오픈날, 오픈하고 이틀 됐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비탈 지었어, 살짝. 근데 내가 거기로 한 이유가 천장이 유일하게 거기만 높았어. 비탈이었는데. 다 낮은데. 나한테 와가지고. 완전 악담을 퍼붓고 가서 거기가 또 시도이 생기는 건데 상권이 지금도 거기는 똥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었냐면 우리 미용실 한 게 앞에 커피숍 한 게. 딸랑 두 개의 4차선에 비탈 지었어. 첫 번째 미용실이. 근데 나는 무조건 거기로 해야 되겠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되는 자리지. 근데 앞에 도로 요만해. 근데 나는 무조건 여기로 해야 되겠는 거야. 미용실을 비탈 지해. 또 현관 들어오는 문은 여기다 오픈하냐고 난 막 그러는 거야. 내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 손님이 있어서. 내가 그치? 저도 다 빌라촌이었어. 아파트, 비싼 아파트 한 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 허업을 파는 게. 괜찮아요. 나 문이 이쪽 저쪽. 괜찮습니다. 가세요. 열받는 거야. 소금을 갖다 뿌릴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수도가 두 번 터졌어. 아, 그거 대박이었어. 수도가 두 번 터졌어. 진짜 6개월 만에 터지고 한 1년 반 됐을 때 수도가 또 터지는 거야. 열이 받는 거야. 근데 장사는 진짜 있잖아. 그 허업을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손님들 알고 또 와. 우리 보고 똥망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근데 간판이 XX잖아. 남자들을 보고 XX 들어오는 거야. 간판도 근데 있잖아. 큰 간판이야. 요만한 간판이 찍게 하나 귀에 예쁘다 적혀 있었어. 근데 보더니 엄마 나 저기 미용실 갈래. 애들이 엄마 손 잡고 오고. 아빠 손 잡고 오고. 그러면서 장사 잘 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2년 반 만에 50평대 갔잖아. 빚 없이. 거기서도 똑같이 갔을 거 아니야. 거기는 약간 좀 변화가 갔죠. 거기는 더 대박이 났지. 근데 나 대박 터지고 난 신받았잖아. 열받게. 어쨌든 그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터도 중요하지만 이름. 이름이 주는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주시에 사는 한글 간판 있잖아. 1등 있어. 간판이 예쁜 그런 거 뽑는 거 있잖아. 1등 해가지고 연말 행사 어디 나가가지고 상 받고 사진도 찍었어. 트로피 받았어. 그런 거 상장도 받았어. 손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상어가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 손님들한테요? 손님들은 보통 상어를 자기네들이 쥐고 와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망하니까. 커피숍을 할 건데요. 몇 개를 갖고 와서 어떤 게 저랑 맞을까요? 더 많고 이런 고깃집 이름 어떨까요? 갖고 오고 요즘 다 갖고 오지. 회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몇 개를 하려고 자기네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갖고 오지 개인적으로 하려고 오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잘 안 되잖아. 평균이라도 가려면 돈 벌려고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름 있는 걸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 그래도 평탄 치잖아. 여기 쉽게 하면 저기 커피? 뭐 싸고 양도 많고 나쁘지 않아.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무슨 색깔을 써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함할 때 명함은 자유잖아요. 명함할 때 그럼 엄마 이 색을 써봐라. 요즘은 거기다 그래. 근데 나 옛날에 친구 따라 갔을 때 철학관인데 보살님처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검은색, 빨간색, 황금색을 써라. 간판에 너 돈 엄청 벌고 됐는데 걔 진짜 그 말을 철덕같이 믿고 했어. 대박나가지고 청주에서 프랜차이즈를 엄청 많이 돈 많이 벌었잖아. 정말로 어디 그 구석자리였거든? 장사 대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 근데 열 평도 안 되는 자리에서 대박이 났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다른 지역에도 내고 진짜 걔는 떼돈 벌어 장가도 갔어. 정말로 대박이지. 근데 중요해. 그런 것도. Rico 고마워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